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주식의 패턴과 흐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4글자 입력한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풍전등화에 있으며 유가가 폭등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을 하고 있죠.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 이러한 대외적인 요소들 미국이나 사우디 그리고 유럽에서 전쟁의 중재론 역할에 일하는 해지볼라를 앞세운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으로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리고 사우디도 유가가 높게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모든 면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요가 극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빨라질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노리는 국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태양광 생산 케파를 3배씩 늘리고 있는데요. 전쟁의 불안 요소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산유국이 아니고요. 이란으로 연결이 되느냐 또는 전체 중동지역으로 연결이 되느냐 그리고 이쪽에서 생산을 안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도 오바케파인데요. 그 오바케파를 다 안 쓰고 있는데 이것보다 또 더 줄인다? 그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인플레이션에 자극이 없다면 2년 동안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2년 동안의 구간에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이 구간에서 계단식 L자형 구간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막 다 사면 안 되고요. 선택과 집중이 좀 중요합니다. 2% 수준의 낮은 경제 성장률 그리고 적당한 인플레이션 시대 명목 성장률도요. 4 내지는 5% 정도의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성장하는 기업들 그리고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의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선정할 때 기본이나 또는 기준이 돼야 하는 패턴이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유보율이나 부채율 그리고 다음에 ROA, ROE 같은 지표로 판단을 하거나 또는 시장의 이슈 그리고 뉴스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주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분석도 진행하는데요. 차트적인 부분의 주가의 패턴과 흐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요즘 시장의 방향성을 볼 때 쉽게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기사라든지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렇듯이 시장을 어떤 기술적으로 진단하는 시각이나 아니면 주변의 여건의 판단의 시각이나 그 외에 주식 예탁금이라든지 경제 지표로 판단하는 시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측의 영역임은 분명한 건데요. 따라서 우리가 시장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정보들 혹은 판단들 이런 것들의 정보 가치가 과연 얼마나 성실한 정보로 내 귀에 전달될 것인가 혹은 우리가 보통 신문지상이나 언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들이 과연 얼마나 검증이 되고 깊이 있게 생각된 정보들이고 가공되고 정제된 것들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각자의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경제를 보는 눈, 주식을 보는 눈 이런 것들에 나만의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주식의 패턴, 흐름에 대한 얘기 말씀드린다고 했죠. 정말 오래전에 발표된 이론인데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엘리엇 파동에 대한 얘기 말씀드려볼게요. 차트 분석이나 기술 분석을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론이잖아요. 기술 투자를 위해서 다양한 보조지표들이 사용이 되지만 이 엘리엇 파동 이론과 볼린저 밴드 이 두 가지는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꽤나 쓸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엘리엇 파동을 만든 이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를 하죠. 그리고 주식시장을 만들어내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인간들 역시 일정한 패턴이 있기에 그 모습이 주가 차트에 그리고 특정한 형태의 파동으로 투시된다라고 하죠. 이 연구가 나온 게 바로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인데요. 이런 이론이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HTS라든지 MTS 가지고 실시간으로 진입하고 엑시트가 가능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드나드는 지금과는 다른 시장이었음에도 이런 이론이 나왔다는 것에 새삼 놀라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엘리엇 파동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엘리엇 파동은 지수라든지 대형 우량주의 추세를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잘 맞다라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라든지 급등주, 단타 종목들이나 시총 적응 개별 종목에는 이 엘리엇 파동이 맞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코스피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의 추세, 대형주들의 추세 확인할 때 이 엘리엇 파동을 적용하면 거즘 대부분 추세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빨간색 라인의 상승 1파, 2파, 3파, 4파, 5파와 같이 그리고 파란색 라인의 하락 A, B, C 이 3개의 하락 파동을 가지는데요. 1에서 5가지의 상승과 A, B, C의 하락이 만들어지는 게 끊임없이 순환된다는 것이에요. 이 8개의 파동을 통해서 차트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이론인데요. 하지만 모든 주식이 이렇게만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료 파동 이론은 좋기는 하지만 절대 혼자만 보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상승하는 1파동이 나타나게 되면 이어서 조정 2파동이, 그 다음에 3파동이 나타나게 되고요. 다음에는 조정 4파동, 그리고 다시 5파동에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큰 파동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기까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크고 작은 주파수와 같은 차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통 1파, 그리고 3파, 5파 때는 봉우리가 시세의 마감을 의미한다는 사케다의 3존 이론이랑 같은 이론에 지나지 않지만 엘리어트가 달랐던 점은요. 이러한 패턴이나 모양은 누구나 발견할 수 있지만 1파에서 5파까지의 높이,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리에 눈을 떴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엘리엇은 철도역에서 회계 담당으로 일하다가 주식시장에 관심이 생겨서 한 4, 5년 정도 연구하고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편집장이자 투자회사의 운영자인 콜린스에게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예견하는데요. 그 예견이 딱 맞아서 떨어지게 되죠. 몇 번의 예견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맞아 떨어지게 되니까 콜린스는 이 엘리엇에게 파동 이론을 배운 뒤에 투자 자문 계약을 맺고요.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후에 엘리엇이 60세가 넘어가고 이제 이 이론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했으나 콜린스가 이 이론이 세상에 밝혀지면 이 이론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엘리엇은 잡지사의 기고에서 11개월 때 걸친 기간 동안 알렸지만 중간에 콜린스가 가리고 말게 되죠. 사람들은 그저 점술가의 예언처럼 그저 재미있게 보고 넘겼을 뿐이고요. 이후에 콜린스가 은퇴한 엘리엇에게 재미있게 보라고 피보나치의 수혈이라고 하는 책을 줬는데요. 엘리엇은 이 책을 보고 파동은 알았지만 얼마나 진행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의 수혈을 접한 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엘리엇 파동의 완성을 마무리하게 되죠. 주식시장에서 피보나치는 피보나치의 조정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가끔 33%의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50%선의 지지를 기대합니다. 68%선의 지지를 기대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런 얘기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엘리엇이 숫자라고 하는 질서를 발견하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숫자는 바로 이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숫자를 저는 연속해서 내일까지도 연결해서 계속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연속 숫자를 다 외우고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에 질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수 두 개를 더하면 뒤에 수가 되고요.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가 3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5은 8 너무 단순하죠. 또 앞에 수를 뒤에 수로 나누면 0.618이 되고요. 뒤에 수로 앞에 수를 나누면 1.618이 됩니다. 앞에 수를 한 칸 띄워서 두 번째 앞에 수로 나누면 0.382가 되고요. 앞에 수에 세 칸 띄워서 뒤에 수로 나누면 2.618이 되는 이 네 가지 비율을 찾아내죠. 히보나치가 이것을 어디서 찾아내느냐 하면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구조물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장 완벽한 조형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밑변 대비 높이가 1.618배입니다. 피라미드를 한 면만 보면 3개의 선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살짝 옆으로 틀어서 보면 두 개의 면이 보이면서 5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8개의 선이 보입니다. 이게 피보나치의 수혈입니다. 1, 3, 5, 8 그리고 1.618배죠. 즉 0.382 그리고 38.2% 1.618 61.8% 이러한 비율들이 바로 주식시장에서 조정비율과 상승비율로 사용이 됩니다. 즉 엘리어트는 여기에서 질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엘리어트가 조사를 해서 그 비율을 각자 대입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늘어졌는데요. 연두색으로 표시된 첫 번째 상승파동의 1.618배의 길이로 세 번째 파동이 상승을 하고요. 혹은 최대폭은 2.618배의 상승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락도 보시면 붉은색 A의 하락의 길이보다 1.618배에서 2.618배의 하락의 폭을 보이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1.618배가 정답이다라는 결론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어트 큰 파동 5개의 상승파동하고요. 3개의 하락 파동도 만들어 놓고 보니까요. 이 피보나치 수 5와 3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어떤 큰 파동 안에 다시 세부적인 파동이 또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승파동 역시 엘리어트 파동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큰 파동인 1, 2, 3, 4, 5 그리고 하락 A, B, C의 파동 안에 큰 1파동 안에 다시 조그만한 상승 5파동이 존재하고 조정 2파동 안에 하락 A, B, C가 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2파동을 마무리 세분화해보고 피보나치 수를 계속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엘리엇도 스스로 이것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엘리엇 파동에는 많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반드시 지켜져야 될 만한 법칙이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15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칙 말씀드렸는데요. 상승 1파가 시작이 되고 상승 파동 이후에 나타나는 조정은요. 절대로 출발점을 하회해서는 안 된다. 이게 파동 불변의 법칙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상승한 이후에 출발점을 하회하면 안 된다. 만약에 출발점을 조금이라도 하회한다면 이 이전의 상승은 상승 파동이 아니고요. 조정 파동이었다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눌림목 이후에 상승을 하면 이 3파 상승은 최소 1파 상승의 1.61배 최대 2.618배의 상승이 가능하죠. 파동 불변의 법칙 두 번째는요. 조정 4파동은 2파동보다 높아야 한다. 조정 4파동은 조정 2파동의 출발점보다 높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계산하거나 오류인 것이다. 로 말씀드릴 수 있죠. 두 번째 파동 불변의 법칙을 말하고 있겠고요. 세 번째 파동 불변의 법칙 세 번째는요. 상승 5파동은 1파동보다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파동 불변의 법칙 세 번째는 처음 시작한 상승 1파동의 길이만큼 같거나 적어야 한다는 건데요. 즉, 다섯 번째 마지막 파동은요. 제일 적은 파동이거나 1번 파동과 같다. 거의 대부분 엘리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리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구원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느냐. 1파동의 상승 이후에 조정이 확인되고 돌파했을 때 3번 파동의 상승을 취하고 나머지는 전문가 영역에 맡기라는 건데요. 즉,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안전한 구간은 3번 파동의 돌파 구역입니다. 그러면 5개 파동 중에서 세 번째 상승 파동에서 수익을 취하려면 주식 언제 하느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요. 상승 파동은 3번 파동이 가장 강력하고 하락 파동은 ABC 파동 중에 C 파동이 가장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죠. 이러한 파동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주가 패턴에 대한 내 시야를 넓혀주고 시각을 키워줄 것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파동 연장의 법칙이 있습니다. 1번 그리고 3번, 5번 파동은 연장이 돼서 길게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조정 파동인 2번과 4번 파동은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2번 파동이 연장이 되면 1번 파동의 출발점을 하회하기 때문에 법칙에 위배가 되죠. 파동 연장의 법칙은 주식에서 천장형이라든지 바닥형이라는 관점에 볼 수 있고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주가를 측량할 때 가장 완벽한 바닥은 역 헤드 앤 숄더형인데요. 3중 바닥인 거죠. 이것은 주식의 그냥 기본적인 바닥의 패턴이고 특수한 어떤 패턴은 아닌데요. 떨어지는 주가는 ABC로 떨어지는데 주 추세와 같은 방향은 5개의 파동이 나오고 주 추세와 반대되는 방향은 3개의 파동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하락 파동 중에 ABC 파동 중에서 하락 C 파동 안에 소 파동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지점에서 주가가 반등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앞에 파동은 하락 파동이어야 된다는 건데요. 하락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개의 파동으로 떨어지고 반등을 하면 상승 5파동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형의 패턴으로 역 헤드 앤 숄더의 파동이 나타나는 거죠. 역 헤드 앤 숄더의 파동은 빨간색 점선인 넥 라인에서 하락 시 왼쪽 어깨가 만들어지고요. 머리가 만들어진 후에 상승으로의 오른쪽 어깨의 파동이 만들어진 모양을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합니다. 단기 투자를 하던 또는 중기 투자를 하시던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추세인데요. 그래서 중기 투자라고 하면 보조 지표 중에서 ADX 30 이상 혹은 20 이상 그리고 최소 주 추세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보이고 있는 DMI가 골드 크로스를 내는 상황에서 RSI가 침체권에서 갓 벗어나는 것을 고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투자는 한번 해볼 만한 보조 지표의 핵심 키워드인데요. 단기 투자자는 이런 상황에서 RSI가 70 이상으로 접어드는 순간 관심권에 둬야 되고 특히 은봉을 내주는 순간에는요. 관심권에 반드시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의 원리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원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주식에서 내가 원하는 투자는 어떤 거인가. 단기 투자자라고 하면 은봉 투자냐 아니면 양봉 투자냐 혹은 상한가 매수냐 아니면 하한가 매수냐 또한 중기 투자자라면 어떤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트레이더 분들은 심리 지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당일 기준 10% 이상 상승을 이뤄내고 5%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종목이 최소한 다음 날 상승을 연이어서 할 수 있는 최소한 플러스 3병 내지는 플러스 2병을 낼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한가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최소한 20%를 넘어서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다시 8% 이하로 밀렸다 다시 돌아갈 때는 뭐를 중심을 하냐면 상한가에 20%에서 넘지 않는 진입을 할 때 매도 효과가 대비 매수 효과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도 효과를 누군가가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매수가 등장을 해서 상한가에 진입시키는 에너지를 보이는 것은 이것은 뭐냐 시장에서 추격 매수를 유발하고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거 일단 매물을 맞아서 8%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반대로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보다 우위에 놓여 있어야 실제로 추격 매수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매수한다 그러면 갭이 났을 때 매수를 한다 아니면 거래량이 지난 거래량을 폭증한다 혹은 첫 상한가는 무조건 붙어라 이런 것들은 참 무모하기 짝이 없는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심리 지표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상한가 들어갔을 때 매수 잔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로 밀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대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수 대기를 해놓지 않은 대기자금이 나와서 호가를 먹으면서 들어간다는 뜻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밀려 내려왔을 때 되돌아 올리는 것은 이러한 주 수급에 의한 추격 매수로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 다음날 상승을 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도 최소한 결을 따라서 친다. 항상 결을 반대로 치면 내 칼이 부러진다는 원칙 하에 자세히 주식을 생각해 보시고요. 주식하는 게 봉안에 담겨있는 심리 지표와 그 외에 다른 보조 지표들 그리고 거래량들 그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싸움들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오늘은 파동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신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요. 이러한 파동 부분들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그래야 많은 시장에서의 변동성에 대응을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저희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통빵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자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 맛집의 조진피오 전문가였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피오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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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